형 나한테 진짜 저렇게 돼 004? 아 미안해요. 아 나 형이 씨 형 왜 이렇게 수상하게 생겼어? 왜 이렇게 너무 수상하게 생겼어? 나 오늘 정말 우승 노렸단 말이야 아 나 오늘 정말 우승 노리고 내가 지금 형 날 믿어. 내가 대신 진짜 우승해줄게 힌트 양도해주세요. 날 믿어 양도해야 돼? 어 내가 왜냐면 내부에 적이 있어요. 요원 안에 스파이가 있다고 형 진짜 007을 왜 잡아요? 형 007의 악역인 걸 봤어요? 자 007 진작 적중이고 그냥 같이 한 팀 되는 건데 하 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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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야 야 이거 죽지 않아 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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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기계가 나한테 있잖아 저 형은 승기 거 써도 되고 뭐 뭐 네가 얘기해 주면 되잖아 아 그럼요. 날 믿어 모든 걸 다 형 방송 보면 알 거 아니에요. 내가 현우 아버지 응 절반 빨리 빨리 알았어 오케이 봐 형 문 자고 문 자고 봐 보라고 나 여기 있을게 오케이 오케이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어 어 야 우리 수비도 같이 봅시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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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같이 봅시다 너 그러면 너 보고 얘기해 줄게 내가 이걸 보는 이유는 형 내가 악당이 아니라는 걸 알겠네 오케이 알았어 야 야 이거 어떻게 봐 아이 그걸 볼 줄 몰라 이 사람 야 있어봐 IT 가인 내가 해 주지 에헤 컴퓨터 좀 한다고 싫어 싫어 있어봐 알았어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알았어 형이 꽂아줄게 꽂아 줄 갈게 싫어 뺏기면 안 된다고 이거 도저히 못해 그때도 내가 뺏겼잖아 절대 안 뺏겨 나를 묶어라 형이 찾은 게 아니야 이거? 내가 찾았어요 내가 기계를 갖고 있었어 아 그럼 형 형 같이 껴들지 말고 형 갈 길 가세요 나 여기 가는 길에서 가는 길이야 하하하하하 해봐 빨리 아 지금 이 형도 지금 갈, 갈 부가 없어 아하 이거 참 큰 부분을 못 하네 이거 저, 제, 저 손톱 없어 아 이거 줘봐 아 줘도 에이 진짜 아이 참가 가 대게들 뭐라고 하시네 정말 아 이거 되게 못 하네 아이고 참가 저, 저 좋은 기계를 줘도 쓸 줄 알아야지 가져와 그냥 아 줄 알아야지 가져와 그냥 에이 아웃샷 가져와 아 이거 아웃샷 공동 3이구나 아 그럼 못 와 아니 형 어떻게 그렇게 아니 진짜 이렇게 형 위브 크로스 왜? 왜? 위브 크로스 형 어떻게 이렇게 냉동한데? 왜? 아니 형 진짜 아니 보고 싶어서 그래 답답해서 야 빨리 가라 니가 어떻게 가? 야 니가 지금 얼른 가 뭐야 아 아 아 아 오 마이 갓 아 생각해보니까 나는데 아멘 넌 본인 코덱이야. 너 오늘 뭐야? 신희한테 전화를 해보자. 일단 일단 가자. 일단 갑시다. 어? 종국이다. 형! 뭐야 그거 뭐야? 뭐야? 야 니네 뭐야 형. 뭐야? 야 니네 뭐야 형. 아 뭐야. 아 왜 그런 거야? 어? 타워 오빠. 타워 오빠랑 같이 연합니까? 어. 그리고 오빠 이거 뭐야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. 아 니네 뭐냐고. 우리 힌트를 공유하고 지금 그냥. 아 진짜로? 네가 몰라? 아니야 아니야. 계속요. 어 숨겨있다. 아 아니야 아니야. 가세요 어디 가세요? 아 좀 밑에. 아. 아 아. 뵈urez. 아 아 ye.